안녕하십니까 로마 오서방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며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18절 19절 말씀 되겠구요. 18절은 베르세토 디치오토 18이죠. 베르세토 베르소 디치오토 디치오토 오토가 8이고 디치는 이제 열의 의미가 있어서 디치오토 18 에 자카리아 디스 앨란젤로 다케 코사 코노쉐로 퀘스토? 보이케 이여소 노베키요. 에 미야 몰리에 에아 반자 딴 엘리 아니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길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이는 나는 노인이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19절 베르세토 디치한 노베. 노베가 아홉이구요. 디치한 노베. 결합 10. 디치한 노베는 열아홉. 디치오토 18. 디치한 노베. 19. 두 절을 공부할텐데 19절은 엘란젤로 리스폰덴 도리 디스. 이어 쏘오 가브리엘. 개스도 알라 프레센차 디 디오. 에 쏘오 스타도 만드토. 베르 빠르 바르라르티. 빠르라르티. 에아 눈치 아르티. 괴스텔. 데 부어네 노베.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길. 나는 하나님 전전에 있는 가브리엘 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당신에게, 너에게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18절을 먼저 한번 보면 그리고 자카리아. 사카리아죠. Dice. 말했다. 디레. 디레란 동사의 원과과 3인칭 단수. 알란젤로. 플러스 1. 를 인해서 R이 되죠. 알란젤로는 천사가 되어있습니다. Dakekousa. 다는 뭐뭐로부터 시작점을 얘기하고 Kekousa. Kekousa. 무엇. 어떤. Dakekousa. 무엇으로.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Konochero. Konochero는 Konochere란 단어. 알다. Saper 이란 단어가 있는데 Konochere. 비슷한 단어가 되어있습니다. 유사어. 알다란 뜻인데 이 단어의 미래의 1인칭 단수가 되어있습니다. Konochero questo. 위에서 말한 이것을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Porque. ие, ,뭐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 할 때 이렇게 보통, 밑에 남ciones 있는, Yo sono,iyor. 나는 sono, 뭐,뭐이다. acting movie.shel의 현재 1인칭 단수가 되어있구요. Berkio. Berkio는 어, Berkio 네 늙은, 오래된 노인. Berkio 나 애정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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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이ies때는 BKIA. 이렇게 썰읍니다. 나는 노인이고 애 미야 그리고 애는 그리고 미야 나의 멀리에 미야 멀리에는 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요 앞에 정관사가 붙는데 1인칭 시점으로 볼 때 나의 친구, 나의 아내. 보통 나의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가까운 일천 관계 1, 2천 관계에서는 이렇게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야 멀리에 에스레죠. 워모이다의 3인칭 단수에 아반자다 지난번에도 봤는데 아반자레 나아가다 앞으로 가다 라는 뜻에서 나아간 남은 그런 뜻이 되겠구요 넬리 아니, 넬리. 인하고 니가 만나서 넬리가 되겠습니다. 넬리 아니 아반자 또 넬리 아니 하면 다 합쳐서 나이가 많은 이런 뜻이 되있구요. 안노, 연도가 되겠죠. 연도. 해, 연도를 안노라 갑니다. 이제 아니는 하나하나 따져서 나이가 되겠죠. etta 라는 표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19절. El Angelo Respondendo. 그래서 El Angelo. 천사가 죄송합니다. 천사가 Respondendo. Respondendo는 Respondere. Respondere에 대답하다 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동명사.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 있겠죠. 뭐뭐 하면서 대답하기를 하면서. 리 디세. 그에게 말했다. 디세. 디레라는 동사. 말하다는 동사의 3인칭. 죄송합니다. 3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yo sono. I am one what was in Chinese. 나는 sono. 쫄아. 나는 원머시다. 가브리엘레. 천사에요. 천사의 이름이 있는데 가브리엘레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우리가 잘 아는 미카엘. 영어에서 마이클 잭슨 할 때 마이클 미케일인데요. 이거는 대천사. 싸움을 하는 천사가 되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인데 여기서는 가브리엘, 이태리 말로는 가브리엘에 깨, 이거는 관계 대명사라고 봐야 되죠. 이런 위치 이런 의미가 있는 sto, sto는 stare, 있다. 그래서 현재의 형태죠. sto alla presencia di. presencia는 출석, 현존을 얘기하는데 alla presencia di, 뭐뭐 앞에서, 뭐뭐 존조네 라는 뜻이에요. alla presencia di, Dio. 하나님 존조네 같이 있는 가브리엘, 가브리엘이다. 그리고 sono stato, sono stato는 essere 라는 동사죠. essere, 이거의 과거죠. 1인칭 과거. 단수를 얘기합니다. 이다 있다 라는 동사의 과거. mandato mandato는 보내다. mandare 라는 단어죠. 보내다. 보내다 라는 단어의 분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estato, 비동사가 있고, essere 동사가 있고, 이 분사 형태, 동사의 분사 형태가 되면 후동경이죠. 보내줬다. 보낸받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ndare, 보내다. 그런 뜻이 있구요. 베르, 뭐뭇을 위해서 베르, 빠를라르띠. 여기서 빠를라르띠는 빠를라레. 말하다. 디레라는 게 비슷한 말인데, 보통 내가 말할 때는 빠를라르띠. 이렇게 3인칭 문어체에서는 보통 디레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띠. 너에게. 너에게 말했다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를라르띠. 빠를라르띠. 너에게 말했다. 그리고 안눈치아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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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다. 전달하다. 소식을 전하다. 그런 의미에요. 안눈치아르띠. 플라스 띠. 너에게. 너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받은 뒤에 이제. cueste buone novella. cueste. cuesto. 이거의 복수 형태라고. 이것.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buone. buone는 buono. 좋은. 착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buono. 착한. 좋은 의미가 있는. buone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이 노벨레. 노벨레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성형 복수 형태로. 이렇게. buone. cueste buone novella. 이렇게 됐죠. 노벨레는 소식을 말합니다. 소식. buona novella. notizia. 이것도 같은 뜻인데. 아무튼. 좋은.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하고 전하도록 보낸받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먼저 사가리아가 나는 늙고 와이프도 늙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가브리엘 천사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후원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